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은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한 N수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또 하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 기획해주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힘든 결정을 한 우리 친구들한테 학습 전략이라든지 학습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1년 동안 가지고 가야 될 마음가짐이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해도 뻔한 얘기일 것 같아. 다 뻔한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말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공부하지 말고 당연한 얘기거든. 선생님이 현장에서 선생님하고 친해진 학생들한테 가끔 실제로 얘기하는 거야. 친해지고 나서 얘기하는 건데 영상으로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잖아. 그러면 전략? 전략이 어딨어? 그냥 많이 하는 거지. 정말 많이 하면 돼. 또 학습 방법? 방법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거든. 이거 실제로. 만약에 어떤 하나의 특별한 뭔가의 비법을 얻으려고 왔으면 그건 잘못 온 거다. 우리는 실력을 키우고 연습을 많이 하고 트레이닝 하는 반이지. 이것만 알면 다 돼. 이런 걸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한단 말이야. 학습 방법도 그냥 여러분들이 자리에 진득헌이 앉아가지고 진짜 많이 하면 된다라고 나는 생각해.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아주 귀여운 요소들은 선생님이 이제 이 퀘스트를 계속 찍어서 여러분한테 올려줄 거야. 이제 현장에서 친구들한테 하던 얘기들 그대로 다 찍어서 올려줄 거기 때문에 그런 뭐 이제 방법론적인 얘기들은 그거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건 어쨌든 방법론적인 거잖아. 실제로 뭐 하면 돼? 방법을 알더라도 뭐 해야 돼? 해야 되지. 그냥 엉덩이 굳히고 앉아가지고 진득헌이 많이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그래. 또 뭐 이런 거 있잖아. N수생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특히 이제 그런 거 있을 거거든. 선생님도 되게 알아 알아. 뭐 할 거냐면 뭐 자기 친구들은 어디 가가지고 막 이제 여름 때 되면 막 놀러 갈 거잖아. 막 카페에서 막 하고 막 맥주집에서 막 이거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또 이제 여기서 좀 나는 좀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느낌이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느낌이 들 때 힘든 건 아는데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냥 차단하고 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 그런 느낌이 딱 받았을 때 생각이 깊어지잖아. 그럼 컨디션이 안 좋아져. 그러면서 막 슬럼프인데요. 이런 얘기들 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막 그래. 그럼 이제 선생님이 친해지고 나서 하는 얘기야. 친해지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해. 야. 수험생이 컨디션이 어디냐.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 이제 영상으로 갑자기 만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친해지고 나서 하는 얘기야. 근데 솔직하게 막 지금 내가 착한 척하고 뭐 이렇게 좋은 소리 해주고 이런 거 보다는 그냥 딱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냥 진짜 많이 하면 돼. 방법 없습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원래 이 영상이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다. 봐봐. 선생님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현장에서 다 애들하고 이렇게 해. 야. 니네 이거 한번 봐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유튜브 쳐서 학습법 막 친단 말이야. 그러면 쫙 백만 가진 나와. 뭐 책을 한 번 볼 때 뭐 샤프로 줄그면서 보고 그 다음은 볼펜으로 하고 그 다음은 형광펜으로 하고 그 다음은 포스트에서 자기가 막 요점 정리해보고 형 뭐 하라는 얘기야. 많이 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또 여기다 학습법. 학습법 이렇게 치잖아. 그럼 뭐 메타인지 하면 확 나와. 엄청 많이 나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이런 거 있어. 야. 그러면 그 세계적인 천재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냐. 막. 궁금하잖아. 오. 진짜 막 대단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파인만 학습법. 이게 있어. 주제를 설정해서 자료 조사한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고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거래. 그리고 이 내용을 가장 쉬운 용어로 친구한테 쉽게 설명을 해보래. 잘 모르... 설명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 있잖아. 핀트에 잘 안 맞는 부분. 그런 거. 핀트는 골라서 다시 그걸 집중적으로 보래. 그리고 부족한 게 또 있나 더 조사를 해보래. 야. 이게 결국 뭐하라는 얘기야. 많이 하라는 얘기지 뭐. 그치? 또 이런 것도 있어. 유튜브에서 아까 우리 피디님 아래퀴 봤단 말이야. 상위 0.1%가 하는 학습법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지. 들어가 보자. 그럼 뭐하냐면 이게 뭐냐면 주의해서 집중해서 공부하라는 얘기야. 당연하지. 적극적으로 공부하래. 딴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내용에 참여해라. 에러 피드백. 이거 책에 있는 얘기야. 책에 있는 얘기. 책을 가지고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한 거더라고. 에러 피드백이 뭐야. 뭐 내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고쳐나가라는 거지.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통합하라는 얘기야. 결국 뭐 해야 돼? 진짜 많이 해야 돼. 진짜 많이 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쌤은 막 거창한 거 막 진짜 멋있는 그런 용어들 말고 그냥 야. 많이 해.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쌤은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공부법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또 이제 저작권에 어떤 오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래가지고 사실 뭐 쌤 거 영상 누가 그렇게 얼마나 많이 보겠어. 그치? 그런데 그런데 그래도 쌤이 맨날 이페론처럼 하는 얘기가 1%의 확률만 있어도 그 얘기를 가끔 한단 말이야. 누가 뭐 1%의 확률로 딴 짓을 걸 것 같아. 그럼 안 해야지. 그치? 1%의 문제가 돼. 그럼 안 해야지. 또 여러분 1%의 성공 확률이 있어. 그럼 해봐야 되는 거지. 그치? 아무튼 아무튼 여기다 여러분한테 뭘 같이 보여주면서 막 같이 보려고 했었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쳐서 보세요. 유키즈 송지헌 송지헌 이렇게 치면 여기 이걸 내가 보여주려고 했었단 말이야. 어떤 여성 여자분의 어떤 경력이 쫙 나와. 쫙 엄청 화려해. 세이버스 세이버스는 거의 우리나라 탑급이라고 탑급이라고 봐. 미대 나왔어. 거기 보니까 이 대학교 이화여대 미대 나온 것 같아. 이화여대 미대 나와가지고 은행원 했다가 스티어디스 했다가 검사 했다가 변호사 했다가 경찰을 하시는 분이 있어. 다 모든 시험에 다 첫 번 1차로 바로바로 다 합격했더라고. 근데 그 분이 한 얘기가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서 쌤이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쫙 했었는데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야 이분 쌤이 이거 내가 이름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송지연 학습법 어떻게 하면 돼? 자기는 하루에 해야 될 거 무조건 다 했대. 가장 현실적이잖아. 그치? 해야 될 거 있으면 다 하고 잤다. 좀 극단적인 분인 것 같긴 해. 왜냐면 시험을 앞둬놓고는 뭐 아침부터 새벽 4시까지 빵 하나만 먹었대. 어쨌든 뭐 빵 빵 뭐 이렇게 천 원짜리 빵 하나 사가지고 2천 원짜리라고 했나? 어쨌든 빵을 사가지고 이렇게 막 먹으면서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공부만 했대. 근데 나는 그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 뭐 뭐 형광펜을 치네 뭐 친구한테 설명하네 이런 거 말고 그죠? 어 해서 N수생들이니까 어 이제 또 한 번 그 좌절담은 경험해봤고 어 뭔가 좀 심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잡으시고 어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겁나 많이 하는 거야. 이제 그 겁나 많이 하는 방법론적인 것들은 아주 상세하게 하나나 있고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 쌤이 나중에 설명해줄 거고 또 쌤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잘할 거야. 난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거. 뭐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걔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걔는 걘 거지. 내가 중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쌤이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야 캐스트 보면서 학습법을 학습하지 마라. 캐스트 보면서 마음의 뭐 안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캐스트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쌤이 찍는 캐스트 안 봐도 돼. 그 시간에 공부할 수 있어? 그럼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내가 유지해야 될 스탠스 내가 1년 동안 딱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딱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어떠한 비법 없습니다. 어떤 막 나만 모르는 최고의 학습법 없습니다. 나만 모르는 어떤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많이 하루 동안 해야 될 양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다 하는 거. 이 마음을 이 태도를 그대로 1년 동안 쫙 끌고 가면 분명히 여러분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쌤은 아니면 이제 잘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쌤은 생각을 해. 알겠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 나이대에서 한두 살 스무 살 스물 한 살 스물 두 살 이 때는 그 갭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 근데 조금만 나이 들어가지고 53 54 별 차이 없어요. 그죠? 66 67 68 별 차이 없어. 73 73 별 차이 없단 말이야. 지금은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건 진짜 그냥 느낌일 뿐인 거. 그런 걸 잊지 마시고 많이 공부하는 그 태도를 1년 동안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먼저 한 거고요. 이제 다음 캐스트에서는 또 쌤이 또 다른 얘기들 또 이제 쌤이 여러분들이 그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학습 어떤 식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하셨고요. 쌤이랑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